1, 2, 3 1, 2, 3 알람이 울리네 평소와 달라 달콤하고 두근대 이 블러셔 비지개를 펴고 늦장은 여기까지만 일어나 어떤 옷을 입을까? 도대체 무슨 스타일 골라 저격해 너의 취향 어떨지 생각해 생각해 밖으로 나선 발걸음 가볍게 그 뒤에 playlist 재생해 난 마야 항상 이 노래 듣고 있을 때 너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너도 들어봐 pop pop 통통 뛰어올라 뚱치 뚱치 아무도 못 막아요 이렇게 막 음 나만 착각인 건지 모래 음 그렇단 거지 그래 뭐 찌각 찌각 초침 움직이는 소리 왜 또 긴지 심장 소리가 딱 덤덤 뛰어만 자칫하다 티난 건지 초침거린 날 본 건지 아 어쩐지 표정에 그런 것 같았어 형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러다 안 될 것 같아 미안하던 소리 듣겠어 야야야 난 생각에 어지러워 난 난 슬픈 노래만 듣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긴 싫어 이젠 내 맘 숨기지 않을래 오늘만의 선을 넘어볼래 너한테 기뻐는 그냥 내 말은 다시 그게 숨을 들이킬 것 얼른 네 probability